쇼미대팀의 송재혜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! 짠! 몬스터 스피커 케이블이에요. 퍼포머 600 스피크 온 커넥터입니다. 스튜디오에서 녹음하든 공연을 하든 스피커 시스템 이런 케이블 되게 많이 쓰잖아요. 얘는 선명도도 더 크고요. 몬스터 케이블 하면 품질에 믿음이 가는 케이블이죠. 그래서 자연스러운 톤 밸런스를 제공하는 다중 게이지 와이어 구조로 되어 있고요. 고순도 구리도체로 제작이 되어 있어요. 이 안쪽 실드가 실드랑 이 안에 케이블들이에요. 그리고 신호 중단, 신호가 끊기는 것들이나 이런 걸 방지하고 노이즈도 좀 줄인다고 합니다. 얘는 유연성하고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드라플렉스 외부 자켓을 갖추고 있는데요. 얘는 슬라이싱하고 마모에 되게 강해요. 뭔가 이렇게 비벼지거나 마모가 돼서 뭔가 부식이 되거나 하는 거에 좀 강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무대에서 관리하기도 좀 수월하고요.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커넥터 여기는 몬스터에 맞춤형 자동 잠금 트위스트 잠금 커넥터를 갖추고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뭔가 스피커를 이동하는 중에서도 그냥 딱 연결하면요. 바로 잠금 장치가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연결하는 데도 굉장히 쉽게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 우선은 케이블 자체는 몬스터는 굉장히 쉴드나 이런 건 강하고 안정성으로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쓸 때 좀 믿고 쓸 수 있는 그런 몬스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 연결하는 것도 쉽고 마모드랑 부식도 강하고 진실적으로 사용하실 때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몬스터 케이블입니다. 얘는 지금 59,000원에 되어 있고요. 몬스터 스피커 케이블 퍼포머 600 스피커 온 커넥터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그래서 약간의 방향을 강할 수 있으신 것을 번호해주세요. 공유소 에티스트